네, 오늘도 경제 일정들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에서는 오늘 밤에 OECD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됩니다. 오후 7시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특히나 이번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CNBC의 보도가 간밤에 있기도 했습니다. 오늘 밤에 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으로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의 오늘은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중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. 석 달 만에 기준선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나올 이슈 함께 지표 잘 확인을 하시면서 중국 증시의 영향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한국으로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면 오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. MSCI 지수 제조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. 여섯 종목이 편입이 되게 되고 세 종목이 편출이 되게 되는데요. 특히 현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슈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MSCI 리밸런싱에 따라서 또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